강자리! 아! 장일동! 아! 좋지만 놓친 짝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미친놈아! SIT DOWN! BITCH! HALA HALA BE HUMBLE! HALA HALA SIT DOWN! BITCH HALA BE HUMBLE! 이거 심의주신 기회 아니야 이거? 이참에 영업팀한테 깊은 인성도 주고 강대리님도 잡아뜨리고 그럼 내일 어차피 주말이니까 제가 숙소 대관에 서서 한번 해볼까요? 어? 그럴래요? 그럼 혹시 누구랑 같이 가시래요? 저는 아직 실무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영업팀 엘리트이신 강대리님이랑 같이 사용해보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소문만 듣던 젤리탕 느낌이 궁금하기도 하고 체포포인트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젤리가 안된다만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이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런게 아니고 그럼 강대리님이 은경씨랑 같이 젤리탕 써보시겠어요? 어이 봐봐 이거 복숭아 향도 있어요 오케이 복숭아 응?! 균 대리님.. 이제 오늘 밤은.. 아 마!!! 은경씨 너무 속보한 거 아니야? 어 네? 무슨 말씀 이세요? 아 약 드셨어요? 솔직히 도명의 서업만 보내면 은경씨가 어떤 짓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가서 케어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은경씨도 그게 낫겠지? 으흥? 어허우! 어이 뭐 그냥 테스트인데 뭐 디럭스룸으로 잡으셨어요? 어 뭐 자고 갈 거예요? 방번호가 1169라네? 또 헷갈려서 어디 이상한데 벌컥 열지 말고! 아 뭐래요? 아 진짜 제 정신 아닌 거 같아 최 선배 아 진짜 어떡해 이제 여기까지 따라와 강대리님 준비 되셨어요? 어 와 욕실 넓다 그러게 이렇게 뿌리는 게 맞나? 아뇨 넓게 뿌리셔야죠 일머리하고는 진짜 오 복수가 잘네 오 진짜 됐네? 어 그럼 일단 발부터 해볼까요? 아이 느낌 되게 신기하다 어 느낌 진짜 야한데? 어 진짜 끈적거리지도 않고 이게 젤리 진짜 젤리 느낌이다 어우 진짜 어 어 느낌 좋은데요? 아무튼 이런 포인트를 전달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제 몸을 담그면 느낌이 또 달라서 좋다거든? 그러니까 우리 대충 담가볼까? 저도 그래서 옷 가져오긴 했는데 혹시 강대리님 옷 가져오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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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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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ck 족수처럼 이게 미끌거리는 느낌이 어우 진짜 정신 못 차리겠네 어우 진짜 이거 뜨거운 밤 때 보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선배님은 안 들어오세요? 아우 나 저번에 써봐기 괜찮아 오늘은 네가 아니 강대리님이 무슨 짓 하지 못하도록 내가 감시하러 온 거라고 했잖아 향도 은은하니 좋은데 같이 들어오시면 좋은데 어 강대리님은 어떠세 이런 모습 처음 봐 아우 진짜 너무 좋다 이거 나중에 집에서 또 써봐야겠네 이거 아 나 은경씨 근데 후기 보니까 우유랑 섞으면 또 완전 야하다 그러더라고 마치 그 비주얼이 그 농화하고 질척하라고 아무튼 그게 있대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사올까요? 그래 내가 또 범카 가져왔으니까 이걸로 사와 기억해 1169 아우! 오 오이소 아이 진짜 최선배 때문에 각도 못 챙기고 진짜 아우 진짜 어떻게 각 그렇게 되지? 아우 진짜 빨리 강대리님 매직 스틱에 서럭까지 그거 바르고 좌삼삼 우삼삼 와랄라! 하고 싶길네 아우 진짜 아 진짜 이 일단 이것만 하고 선배를 나가게 할 구실을 좀 세...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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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요 빨리 문 좀 열어요 아이고 빨리 열어요 빨리 아이고 뭐야 이거 아니 옆방 왜이렇게 시끄러워요 어? 네? 어? 어 아니 그 제가 제가 그 하 죄송합니다 저희 산업가집으로 태초의 아담과 이브가 되어볼까요? ỉ히히 тому 공룡 음 향 좋은데 선악가 집 아냐? 응 그렇구나 역시 강대리 먼저 써봤구나 나랑도 같이 써야 하지 않겠어? 막 이곳저곳 구석구석 빡빡싹싹 와시와시게 될 수 있는데 말이야 안녕하세요 인턴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그때동안은 이제 저번에 봤던 그 사원이 이제 인수인계를 해줄거예요 수습기간 동안 이제 업무 하시는 것들을 보고 평가후에 채용여부 결정나니까 잘해서 우리 같이 일해보자구요 인사카드 보니까 사회성은 모르겠고 뭐 학력이나 하신게 많고 그래가지고 예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부터 업무 도와주는 방향으로 일하실 거니까 잘 해보시라구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뛰는 년 위에 나는 년 있더라구요 너무 서럽고 아우 진짜 나는 언제쯤 솔로 탈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아무튼 빨리 갈게요 저는 아우 감사합니다